최근 화성 공장 화재 사고부터 장마철 수해 발생 위험 등 우리 주변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까지 각종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으니 알아두시죠.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빈번한 상황. 이럴 때를 대비해 경기도 소방재난보험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앱입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지도에서 쉽게 침수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경로 변경을 통해 도로 침수 지역을 우회하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못 받고 우회를 안 하셨을 때 지하차도에 갇혀서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회하시면 교통체증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기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지난달 화재 사고가 발생한 화성 지역에 나가봤습니다.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을 켜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들의 위치가 한눈에 보입니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 종류와 배출량, 화학사고 이력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출동 소방차, 구급차, 도착 예정 시간 이동 경로 알림과 미아침에 놓인 찾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일자리, 생활 편의시설 위치를 알 수 있고 생활 속 불편사항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기상청 등 10여개 기관에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도움이 13만여 명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일평균 사용자는 4,400여 명입니다. 지난 2017년 첫선일보인 경기안전대동여지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들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경기안전대동여지도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